우리 스케일 각서 쓰고 할거야 그냥 가만히 파산될거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? 그냥 질문에 답하고 축구에 푼축을 냈는데 아 왜그래요 벌써 좀 약되고 안되는데 저거 쏘셔도 되죠? 이 질문만은 꼭 하지 말아달라 있어요? 질문은 없는데 초기랑 노래만 시켰는데 안녕 노래는 제가 진짜 못하고요 노래 듣는건 좋아하지 않아요? 아니 듣는건 다 좋아해요 나 진짜 노래라고 천만은 진짜 부탁할게요 다른거 다 할거에요? 다른거 다 할거에요? 진짜로 다른거 다 할거에요? 뭐하실건데 춤 노래 춤 노래 빼고 다 한다는거잖아요? 네 의자 의자 맡겨서 너무 이제 그 분 맞으시면 나 오랜만에 이렇게 좀 흥분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처음 봤어 나 이거 근데요? 그쵸 근데 왜 후보를 했나요? 진짜 우애하고 있어 제주도 방울 아는거 있어요? 뭐하나 조두로 모르게 뭐하나 이랬어 조두로 이제 나오더라구요 방먹어? 이거를 뭐라고요? 제주도 방울 아는거에요 나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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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주 주왕국 아니야 괜찮다 괴롭힘은 선배는 누군가요? 귀찮게 하고 막 아 막 이 선배는 같이 좀 안 썼으면 좋게 자꾸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고 아 자꾸 방에 와가지고 그 뭐 막 실업자님 막 이러고 누구 있을까요? 저는 손으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권영현 선수 권영현 선수 반갑습니다 네 호우 아까 가끔 눌리셨잖아요 귀찮게 하는 선배 이 형이에요 진짜 이 형이에요 권영현 선수 네 야 뭐 할 거 없냐? 막 이렇게 어? 그거 잘하는데? 어? 좀 비슷한데 무슨 얘기는 괜찮네 연기를 쉽게 해야 되나? 아니 여주인공 구했을 때 세 명 중에 한 명이 여주인공을 쉽게 우리가 어? 안 구해서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도 돼요? 안 구해서도 되는데 안 구해서도 되는데 안 구해서도 돼요 본인이 연기를 해본 적은 없죠? 난 한 번도 없죠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죠 네 할 일이 없죠 본인이 심심해서 따라해본 적도 없죠 전혀 없죠 손준이하고 원빈이 멋있다고 대사를 읊어본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구나 범위로 이 대사를 보면 이 연기를 보면 모두 다 저 하고 끝인거죠 요거 하고 아무 멘트 없이 그냥 끊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네 끝내고 귀도 돌아오지 않고 나가면 돼요 네 네 3 2 1 저는 군인입니다 3 4 2 2 2 2 3 2 2 와우